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와 관련된 총평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험을 보고 나서 총평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시험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요.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까지 이제 수험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대나무 웅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상처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나는 대체 왜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런데 지금 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되게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집중을 열심히 했잖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잘하신 거고 시험 보려고 노력하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끝난 시험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사 총평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총평 보러 들어오셨다가 이 얘기 제가 마지막에 하면 안 보고 그냥 넘어갈까 봐 미리 하는 건데 자, 점수는 그대로예요. 이미 나와있는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 점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릴 뿐 지금 만약에 9월 때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요. 심호흡하시고 나서 점수를 다시 보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틀렸을까 실수한 것은 아닐까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면 될지에 대한 어떤 바로 밑으로 방향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한국사 어떤 시험이었는가 함께 나눠볼게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수능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2년 연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9평도 조금 어렵게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개념 확인을 위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왜?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던, 자주 출제되던 주제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늘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신보 나왔어. 아니, 국채보상운동 나왔어. 정답 뭐야? 대한민국의 신보라니까. 진짜로? 또 나왔잖아. 자주 나오고 있던 출제 주제가 자주 나와. 하지만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까지 혹시 봤니? 너네 이런 것 개념까지 확인했어? 이런 문제들이 중간에 섞여 있을 뿐 그게 어렵진 않았고 자, 연표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응! 해서 시기 사이 문제 사건과 사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9평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대 연표 문제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한국사 문제를 준비하는데 한국사를 준비하는데 연도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울 필요 없다고요. 한국사를 연도를 외우고 싶다? 1972년. 7월달이 먼저야, 10월달이 나중이야. 요 정도. 그 정도가 다시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뭐라고 해? 그 개연성이 있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해설강의 가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한청년당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를 어제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어제 보고 나서 어? 인물사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운형과 김유식의 공통점 신한청년당. 제가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한청년당. 어?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신한청년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해설강에 가서 따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이런 정도 총평을 마무리하고 자, 문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있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베스트 파이버 빠밤 보기 전에 전큰대사 6개 그리고 그린대사 14개 요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냥 평이한 난이도였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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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넷 요거는 6평이랑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고요. 자,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정답률까지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반타작이었습니다. 근데 고구려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찍었던 오답은 신라를 찍었습니다. 골품대를 찍었더라고요. 응. 태학 설립을 누가 했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소수리망이 했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고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신라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여기서 고구려를 좀 놓쳤던 것 같고요. 신한청년당 문제가 그 다음이었고 남북기부람에서 이거는 연표 문제였습니다. 연표 문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책략을 가지고 이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흐름 전개 과정을 여러분이 파악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고 자, 보세요. 우금치 전투부터 대한제국 수입대까지 그 시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고르는 연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막대연표 문제 이것도 연표적인 지식을 요하는 문제 전부 다 근현대사의 지금 시기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시기 사이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과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대별 문항 출제 모습을 볼게요. 선사문화 한 문제 나왔죠? 빗살물이, 토기, 갈돌, 갈판, 갈가리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어요. 다음, 삼국시대 고구려가 나왔습니다. 태학을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해설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 고려시대 두 문제 나왔죠? 서희의 외교단판을 가지고 강동 6주를 골라내는 문제 그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그죠? 자, 그리고 광종 나왔습니다. 광종이 나오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려고 첫 번째 뭡니까? 아이고, 첫 번째 뭡니까? 과거 제시행 그리고 노비안검법 어? 너무 중요하다고 진짜로 자, 조선시대 두 문제 나왔죠? 태조 이게 보통 이제 태정태세문단세 할 때 태조 이성계가 많이 출제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화도 회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이성계를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정답이 뭐였다? 조선을 건국하였다. 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해서 거기서 뭐 사상이 등장했다 뭐 이항법이 벌급되었다 뭐가 등장했다 게시우시가 있었다 뭔가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제를 고르는 거였죠? 탐구 주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상품을 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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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후기 잘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전근대사 6문제였고요. 근현대사 갑시다. 자, 개항기가 5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개항기는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언제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일제관적기가 나라가 망해서부터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렇게 잘라서 합니다. 자, 개항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조선책략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해설강에 가서 제가 연결고리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우금치전투부터 대한제국도 시기 사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해설강이지만 진짜 수업하듯이 제가 간략하게 따로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해설강에 꼭 한번 보세요. 자, 갑신정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우정총국 나왔네? 갑신정면이네. 정답 뭐야? 청에 의해서 뭐 진압되었다. 3일 천하였다. 이런 거. 개념 잡는 문제였고 국채보상 아이고,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 문제 풀면서 어, 뭐야 김종홍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걸? 그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 대박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국채보상운동 나오잖아요. 대한민의 신부가 정답이에요. 대한민의 신부 나오잖아요. 국채보상운동 정답이라니까 믿어봐.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두 개 벗어난 문제 있는지 찾아보세요. 혹시 몰라서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지 실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에도 이렇게 자주 나왔던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신민회. 아휴, 신민회 모든 거 다 중요하다니까 신민회가 대성학교를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었고 실제 대성학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성학교는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음, 이제 일제관정에 갑시다.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천도교수년회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에 소파 방정원 선생님 수능 문제의 정답이었잖아. 똑같이 나왔어요. 작년 수능이었어요. 다음, 김구.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을 제시를 하고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왔다. 그렇죠? 김구 선생님. 인물사 나왔고요. 자, 순종 장례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서 천도교의,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뭔가 이제 같이 하려고 했으나 지도부가 발각되었다. 60만세 운동에 대한 이야기. 정답이 60만세 운동이었어. 단순한 사실 확인 문제야. 개념 확인 문제. 다음, 신한청년당.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신한청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신한청년당이란 단체 자체를 가지고 따로 공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1910년대의 민족의 저항 부분에서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김규식이 있었대. 김규식이 신한청년당이 상하이에서 활동했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파리위원부에서 이제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한청년당에 대한 활동을 물어보고 정답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나머지 보기 선택지랑 비교해봤을 때 여운형 김규식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운형 인물사, 김규식 인물사로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그리고 민족말살 통치 시기 이거는 제가 장담했었죠?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일제의 통치 및 수탈 해서 10년대니, 20년대니, 30, 40년대니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세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10년대, 그 다음이 20년대입니다. 자, 한국신민사사 암송을 강요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현대사, 네 문제가 출제가 됐겠죠. 자, 6.25전쟁이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인천상류사전을 정답으로 주었어요. 이게 재작년에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재작년 9평에서 6.25전쟁을 주고 나서 보통 그때까지는 그때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잖아. 그때까지는 원래 어떤 문제였다고? 6.25전쟁 나왔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선택지에 인천상류사전이 전개되었다가 정답이었어. 자, 그렇게 찍었어요. 6.25 나오면 인천상류사전이 정답이야.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렸어. 그전까지는. 근데 2년 전 9평에서 6.25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 뭐였다? 발췌개헌이 나왔죠. 그때부터 개헌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번 9평에는 개헌사가 안 나왔지만 단순하게 인천상류사전 오, 예 맞았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6.25전쟁이 나왔다? 그럼 발췌개헌을 정답으로 줄 수 있겠구나. 이것도 기억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5.18 민주화운동이 나와서 신군부가 키워드죠. 광주 신군부에 대한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이게 5.18의 키워드니까. 개념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자, 박정희 정보가 나왔습니다. 경제개발과 관련돼서 뭔가 이제 경제가 성장했어. 박정희 정부라니까. 경제 성장했다? 박정희 정부야. 박정희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새마을운동. 문제를 바꿔볼까? 밑줄 친 이 정부에서 추진한 통일에 대한 정책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 뭐야? 7.4 남법 공동성명이야. 그래서 정부별로 구별하라고 그랬죠. 대통령 직권기별로 구별하라고. 다음 남법기본합의션은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표. 노태호 정부때입니다. 노태호 정부를 내가 연표에서 고를 수 있어야 돼. 이거 노팔심에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주요 대통령 순서는 알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쭉 가는 건 알지. 고등단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연표를 표면 되겠다. 그래서 문항별 주제별 문항 출제를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9평이 끝났어. 물론 이제 한국사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적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죠. 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한국사에 시간을 이만큼 쏟을 필요는 없거든. 없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사를 가르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서 정말 미안한데 굳이 그러지 마세요. 주요 과목 하세요. 구경수부터 탐구 과목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효율적인 강좌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9평을 봤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섞여있지만 평이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9평을 봤는데 내가 성적이 조금 불안해. 내가 3등급이 안 나왔어. 4등급이 안 나왔어. 좀 불안해.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찾는 강좌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뭐 공부 방법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대한 짧고 효율적인 거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캐스트를 많이 찍어놨어요. 캐스트가 뭔지 현역 친구들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움플릭스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되게 여름방 특강 때 충격이었는데. 아무튼 캐스트를 적극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활용하는 거는 시간을 내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쪼개라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아니면 이동 중에. 자투리 시간 때. 너무 졸린데 그렇다고 엎어져 자기는 좀 그렇고 한 15분, 20분 정도 내가 잠깐 머리를 쉬면서 좀 유익한 게 뭐가 없을까? 임재내란 사는 이제 웅플릭스 시즌 웅플릭스라고 하는 그 캐스트를 런칭하기 전이니까 보시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1, 2, 3, 4, 5편이 올라가 있어요. 4편 서울 불바다 편 빼고 1, 2, 3, 5편은 반드시 보세요. 아까 봤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있잖아. 남북기본합에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해서 반드시 꼭 보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하고요.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홍범도 장군은 대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있었던 1대기 1편, 2편이 봉호동 전투, 3편이 청산리 전투까지 제가 올려놨어요. 장군에 귀한 홍범도 장군 이야기도 꼭 한번 보시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너무 이제 노베이스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확인해야 되는데 뭔가 좀 3시간 압축 강의를 좀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러면 9강짜리도 있는데 지금 이 청평을 보시는 이 시점에서는 굳이 이것보다는 저는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 아니니까요. 안타깝죠. 근데 만점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서 3시간이면 충분해 진짜야. 아 믿어보세요. 정말입니다. 3시간만 내가 딱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좀 등급이 좀 낮아요. 선생님 저는 등급이 좀 낮아서 한국사가 불안한데 3시간으로 될까요? 불안한데요? 그러면 3시간 파이널 강좌를 켜놓고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말이 빨라요. 말이 좀 빠른 편인데 3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말이 빠르겠니? 그러니까 배속하지 마시고 교자랑 같이 보면서 집중해서 3시간만 투자하세요. 3시간만. 물론 3시간이 몇 분 조금 넘기는 해요. 60 몇 분 이렇게 해서 62분, 63분 이렇게 되는데 3시간만 투자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딱 그렇게 머리를 정리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교재나 이런 걸 한 번 훑어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시험장에서 까꿍 이거 이거잖아. 까꿍 이거 이거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3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건 이제 개인 광고입니다. 지금부터는 광고 시간이에요. 혹시나 이제 인강으로 듣는 게 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수도권 인근에 산다. 그래서 내가 러셀 학원이라고 있어요.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 좀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몰라서 내가 추석특강을 하거든요. 이제 9월 평가원 내용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실제 인강을 찍어놓은 거를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벗어나는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추석특강을 할 건데 제가 굿즈를 챙겨갑니다. 추석특강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카드 스티컷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이 점수를 받아들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심호흡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흔들려야 되는가?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걸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갖다면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수능에서의 기적은 찍은 거 맞는 게 아니고요. 수능에서의 기적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을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게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남은 시간 잘 활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해설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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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